어디를 터뜨릴까요? 폭탄입니다 우리 애가 저기 있어요! 우리 애가 저기 찾을 길이 있어 봐! 다음 타겟, 아시아드 주경기장 S야, 11번 당신 누구야? 이게 소음에 반응하는 소리 폭탄입니다 100 대 11 넘으면 터집니다 지금 폭탄도 어쩌고 했는데? 경기 지연시켜 봐요 앉으세요 둘 다 강동현과 관계 있습니다 어딨어 폭탄? 선택을 안 하면 둘 다 죽어요 어디로 갈래요? 안 돼 나와! 우린 지금 뭘 속여있다고요 모르겠어요? 어디를 터뜨릴까요? 어디가 더 près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